두 분, 선생님 두 분이서 써주셨는데 우선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하는 저희 콩나물춤인가요? 세균 다같이 보이면 세균처럼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세균춤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수박을 여름에 먹는 것처럼 막 이렇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수박춤이라는 별명도 아 그게 수박춤이었어요? 네 저희가 한번 지어봤어요 아 수박춤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여워요 차라리 여름에 얘기해야지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소미양의 태권도 발차기도 들어가 있고요 아 맞아요 항상 발차기를 다르게 할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너무 잘하시던데요 발차기? 누구 때린 적 있어요? 태권도 어린이 국가대표로 아 진짜요? 네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어쩐지 잘하더라고요 수박춤 세균춤 태권도 발차기 애교 푸인푸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수박춤이네요 약간 부끄럽고 소녀가 쑥스러워하는 그런 춤인데요 조금 재미있게 저희가 연습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안녕 알래요 알래요 대단해